안녕하세요. 이번 2022학년도 중등 임용 서울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은 OO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구 전공 역사를 수강하고 2022학년에 합격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자 발표를 할까말까를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나의 사례라도 더 있다면 그래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지금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목차에 대하여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공부 스타일이나 성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시기별, 전공, 교육학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준비는 12월과 1월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과 정신과 그리고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2022학년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 및 상황입니다. 저는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여 교직 이수를 하였습니다. 사범대가 아니라 인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위한 커리큘럼이 잘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였고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가 임용고시를 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 2020학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9차 학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로가 많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는 9차 학기에 봉사활동과 교생실습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교생실습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수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구역사의 직강을 수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1차 반 1월부터 2차 반 1월까지를 모두 수강을 하였는데요. 사실 저는 직강을 수강하게 된 것은 2021학년도에 합격을 하게 된 선배의 소개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샘플 강의를 먼저 보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샘플 강의를 듣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터디를 꼭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 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따라서 스터디도 짧고 굵게 전공 두 달 그리고 교육학 두 달만 진행한 것이 다였습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꼭 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수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합격 성적인데요. 먼저 1차를 보시면 전공 61점과 교육학 19점이 있고요. 그래서 1차는 총점 80점을 받았습니다. 2차에서 심층 면접은 37.07점 그리고 수업 실현은 44.03점 그리고 지도안은 14.1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없지만 지도안과 수업 실현 측면에서는 그래도 득점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2차 합격 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해나가기에 앞서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1년 커리큘럼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기본 반을 수강하였고요. 3월부터 2월까지는 심화 이론반 그리고 7, 8월은 문제풀이 반 9월부터 11월은 모의고사 반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먼저 1월부터 2월까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또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면서 공부 루틴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는데 특정 단계로 보면 1에서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는 교육학 짝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7월에서 8월까지는 전공 짝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반을 들었고요. 이때 당시에 기출 분석 4에서 5단계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반에 들어갔는데요. 제 공부 스타일이 혼자 공부해 짧고 굵게 스터디를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2차 준비반 때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왜 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라도 2차 때는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 6월에 기본 반을 들었던 때의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초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그래도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해도 성공이다 하는 것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루틴을 만들자입니다. 루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읽자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은 구영모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1, 2월 달에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통시대사를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그리고 역사 교육론을 다 하다 보니 좀 시간에 쫓겼고 복습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만 해도 성공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너는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성공했느냐, 합격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구영모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한국사 프린트를 적극 활용한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개론서 외에 다른 책은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서양사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서양사 개론 외에도 수업을 듣다가 김쌤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아닌 중간 과정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면 다른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내용을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론서 외에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초수의 경우에는 체력도 되고 또 나는 이것을 다 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임용 공부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것만 지켜도 성공이다의 첫 번째인데요. 루틴 만들기입니다. 루틴 만들기에 제가 가졌던 모토는 계획적으로 살지는 못해도 규칙적으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 중에서 피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계획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살자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루틴 만들기가 어려워도 일단 루틴이 만들어지고 나면 공부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 수요일부터 토요일에 제가 진행했던 루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5시에 기상을 했고요. 5시 41분처럼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6시 30분에 학원에 도착하게 되고 잠깐의 준비 시간을 거친 다음에 40분에 아침 자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9시 30분에 하원을 했고요. 11시 50분에 취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좀만 반복하다 보면 몸에 체화가 되어서 여러분도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쉬는 날을 따로 두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일요일에는 좀 더 유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고 조금 일찍 집에 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약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수험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일요일에 완전히 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 4월에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제가 3, 4월에 이것만 해도 성공이다 하는 것은 3박자 공부법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전일 수업을 복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일 수업을 듣고 세 번째로는 당일 수업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 화, 수, 아침에는 교육학 암기를 했고요. 목, 금, 토, 일, 아침에는 각각 역사, 교육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뒤에는 그날 배웠던 내용을 바로 복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3, 4월 반에 전일 수업을 복습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구영모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프린트입니다. 이 프린트를 보게 되면 암기펜으로 칠해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일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암기펜을 미리 칠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암기펜으로 칠해진 부분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 6월 공부 방법입니다. 5월에는 그 대망의 교생실습이 있었는데요. 저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생실습이라는 것은 한 달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월에 교생실습의 한 달이 비게 되면 그 다음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지킨다면 교생실습이 있어도 충분히 저처럼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교생실습을 앞두고 걱정이 되어서 김쌤과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김쌤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해도 성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2시간이라고? 12시간씩 공부하다가 2시간이면 껌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교생실습을 모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시듯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딱 2시간씩만 많게는 3시간씩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점은 인터넷 강의를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쌤 또는 김쌤께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 인터넷 강의를 매일매일 수강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밀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강의 또는 자습은 무조건 학원에 나와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토요일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진행되는 수업 그러니까 동양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일요일에도 3, 4월에 진행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빡세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 거리가 조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하는 게 훨씬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학원에 꼭 나오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키고자 했던 점은 이미 망한 거니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5월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 이거 1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잠깐씩 했었는데요. 이렇게 망한 거니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로 1년을 더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6월부터 보충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교생실습이 있어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7, 8월에 진행된 문제풀이반인데요. 문제풀이반을 할 때는 수업 전, 중, 후로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전에는 문제풀이 프린트가 나오게 되면 먼저 내 힘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때 연필로 먼저 풀었습니다. 지울 수 있게요. 먼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연필로 풀고 수업 중에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전에 꼭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내 힘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수업 중에 듣는 내용이 다 알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어 이거 맞아 맞아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꼭 먼저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문제풀이를 했던 것을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연필로 지었던 것을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깔끔하게 썼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번거롭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깔끔하게 쓰는 과정에서 답안 작성법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과서 및 개론서 여기 보이듯이 교과서 및 개론서 개념 확인 부분이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단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 새로운 내용을 선생님이 추가하신 경우에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양사 측면에서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예시나 다른 사례가 주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문제풀이의 지문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7, 8월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짝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스터디를 잘 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하였지만 7월 정도가 되니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혼자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선배님께서 먼저 같이 짝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짝 스터디는 문제풀이만에서 나왔던 프린트보다는 개론서를 체계적으로 읽는 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2주차부터 8주차까지 개론서를 분할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수업에서 나간 진도 내용은 프린트 내용만 포함하는 것을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뽑아와서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던지고 인출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수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론서를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7, 8월에 이러한 짝 스터디를 하면서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론서를 읽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7, 8월 즈음에 한번 짝 스터디를 통하여 공부 환경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모의고사 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는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도 문제풀이반에서 나왔던 내용과 같이 교재에 단권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한 후에는 이 문제의 전후 부분을 같이 보므로써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듯이 선생님께서 피드백으로 후진성으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적어주신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쓴 것은 아닌가 두루뭉술하게 써서 키워드가 없고 그래서 틀리게 된 것은 아닌가 와 같이 답안 작성 방법에 있어서의 오류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에서 잠깐씩 증장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까 주제별로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역사 교육론입니다. 역사 교육론에서 중점을 뒀던 첫 번째 방법은 관련 부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일명 녹색 책이죠. 녹색 책 246쪽에 나와 있는 인물학습과 행위결정 분석 모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역사 교육의 이론 일명 남색 책의 29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합리적 설명의 장점 네 번째는 인물행위결정 분석 모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서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각자의 페이지에 서로의 페이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246쪽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아래쪽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 교육론에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사례를 다른 색 펜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를 다른 색 펜으로 표시한 이유는 역사 교육의 경우 이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사례를 결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사례를 따로 표시했고 이렇게 한 결과 사례들만 찾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양사입니다. 서양사를 공부할 때는 개론서를 적극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서양사 경우에는 기본 개론서인 서양사 개론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양사나 한국사 역사 교육론과는 달리 서양사 개론의 단권화를 하였는데요. 먼저 기출에서 언급된 부분을 형광펜 회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형 문제에서 특히 선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라색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선지에서 나온 내용은 특히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걸로는 검은색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펜으로 모의고사 반이나 문제풀이 반에서 선생님께서 다뤄주신 내용을 단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뤄진 문제들을 또 한 번 더 보고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론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괜찮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괜찮았다 하는 부분 첫 번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 얼른 그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으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막 넘겨가면서 읽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 번 보고 머리에 안 남는 것보다는 한 번 보더라도 머리에 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양사 개론의 37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심사령에 대한 것인데요. 옆에 보시면 445쪽에는 심사령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령이 생기고 폐지하기까지를 한 번에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사인데요.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3가지의 개론서만을 보았습니다. 물론 더 어려운 개론서들이 있긴 하지만 초수의 경우에는 그 많은 것들을 보는 게 무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습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특히 여기 동양사 개론이나 아틀라스 중국사를 보는 것조차도 사실 좀 버거웠는데요. 이렇게 좀 버겁다 하시는 초수분들은 저처럼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기본에 두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발체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동양사 개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체독해서 읽고 또 7월 정도부터 11월까지 중에 맥락이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맥락 잡기용으로 동양사 개론을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내용,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지리정보를 익히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리정보 잡기에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다음으로 프린트 활용 방법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개론서 읽는 방법을 소개할 때 한국사가 없었던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국사의 경우에 저는 프린트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는 정말 개론서가 정말이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저는 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린트를 보기로 했는데요. 역발상이었던 거죠. 너무 많은 만큼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영무 선생님께서 주신 한국사 프린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뿌셈이나 교과서와 같은 내용들을 개론서부터 교과서까지 모두 다 다뤄주십니다. 따라서 아까 1일, 2월에 교과서를 다 못 보신 분들이나 개론서를 다 볼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프린트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양사입니다. 동양사의 경우에도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추가 개론서나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또 아까 암기펜을 이용해서 전일 내용을 복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구교제 활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교제 활용방법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화 및 맥락잡기, 두 번째는 단권화로 한눈에 보기, 세 번째는 이미지로 암기하기입니다. 첫 번째 구조화 및 맥락잡기는 관련 내용을 쪽수로 표시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하이퍼링크였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사 개론에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권화로 한눈에 보기는 개론서나 프린트 그리고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두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한눈에 볼 수가 있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험에 임박해서 암기를 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지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화 및 맥락잡기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펜을 많이 써가면서 공부를 해서 막판에 좀 지저분해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여기 93쪽 성덕왕 때라고 표시를 해서 93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의 무항과 신라의 김사란을 파견한 것 그리고 성덕왕 때의 발의 무항 또는 대외관계에 대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일종의 하이퍼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권화로 한눈에 보기인데요. 개론서는 책별로 색깔 펜을 사용을 했습니다. 빨간색이나 연두색처럼 특정 개론서의 표지를 보고 연상되는 색깔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프린트에 나오는 것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다 구분을 해서 색깔로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통일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굵은 하늘색 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출제되었던 연도 그리고 문항 번호와 지문의 번호, 예를 들면 가하나와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분홍색 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특히 모의고사 문제를 단권화하는데 저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내가 틀리다니 하면서 후회를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문제를 단권화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연두색으로 개론서를 표시한 게 보이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기출 문제를 표시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파란색과 분홍색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좀 변형 출제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로 암기하기입니다. 이미지로 암기하기에 교재를 활용했던 것은 그만큼 외우기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 2, 3, 4로 구역을 나누고 외우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에 있는 것 중에 원문자 1로 써진 것 2로 써진 것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1 부분에 역사 지도의 기능이 있었고 거기에 역사 지도의 기능이 원문자 1, 2, 3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지로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암기가 편리해집니다. 다음으로 기출 문제 공부법입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스터디도 따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답을 먼저 적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1번이 답이었는지 2번이 답이었는지 또는 줄글로 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문 및 선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밑줄 그어져 있던 이 황제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황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내용 적기인데요. 이것은 지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 조금 더 확장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의사 교재의 단권화하기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기출 문제를 단권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주변의 사람들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추리는 것입니다. 1에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분석집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실 수 있듯이 일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답을 표시했고요. 다음으로 지문 및 선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적었고 이제 교재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단권화를 한 후에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라색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표시해두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활용 방법인데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점수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대 61점이 나오기 전에는 최고 점수가 52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40점대나 아니면 최저는 38점까지 갔었는데요. 여기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생 시습으로 처참한 성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61점까지 실제 시험에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구 쌤들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너무 점수에 1, 2, 1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김구 쌤들께서 겹치지 않게 출제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데요.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는 겹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모의고사 점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좀 괜찮았다 하는 부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숫자로, 수치로,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너무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쌤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알아내셨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실전에서는 더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내년에 공부할 때 후회 없게만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인데요. 일단 많이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돌리기 세 번째로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이 본다는 것은 교육학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단어에 익숙해지고 문장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교육학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라면 어떻게 진행될까와 같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터디인데요. 다른 교육학을 수강하고 있는 분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주요 주제를 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의 공부 방법인데요. 스터디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친하게 된 분과 함께 스터디를 꾸리게 되었는데요. 1차 시험이 있은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9일 차 되는 시점에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12월 6일이었는데요. 5명이 한 팀을 이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쉬는 날로 가졌고요. 그 쉬는 날에는 개인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스터디를 운영하는 방법은 지도안 작성부터 수업 실현을 하고 밥을 먹고 돌아와서 심층 면접까지를 한 세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에 관한 부분인데요. 교과서를 차주로 분할을 해서 해당 부분을 읽어온 뒤에 실제 시험처럼 비포용지에 풀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인쇄 담당자가 해왔고요. 한 문제를 추첨해서 한 시간 동안 실제처럼 지도안을 작성을 한 뒤에 20분 동안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 실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괜찮았다 하는 부분인데요. 판서를 꼭 찍어놓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은 조금 낯부끄러워서 하기가 어려운데 판서를 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가장 처음 했던 수업 실현의 판서인데요. 정말 적힌 게 없죠. 그리고 밑에는 1차에 붙고 나서 진행됐던 스터디 1월 7일에 했던 판서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발전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인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레시피 내용을 4주로 분할을 해서 읽어오고 실제처럼 세트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 편집 담당이 구상형 2문제 즉답형 1문제 그리고 추가 질문 2문제로 구성을 해오면 실제처럼 15분 구상 후에 15분 면접을 진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원 특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김태규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맥락과 주요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초수의 경우에는 특히 2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때 포인트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직 선생님께서 지도원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사진에 있는 노란색 형광펜처럼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나 어미와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메일로 붙이게 되면 선생님께서 참사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조별 대표가 참가해서 실현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실현을 하는지를 보면서 많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두 차례 특강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 특강을 듣고 어떤 순위로 어떤 우선순위로 면접을 공부할지 주제들을 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 공부 방법인데요. 교과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교과서를 읽는 방법은 먼저 스터디에 맞춰서 읽는 것이고요.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내가 조금 더 주의깊게 봐야겠다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읽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또 써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한 번 썼던 지도안을 보고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푼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도안 작성에 활용할 만한 내용을 수업 실현 책에서 발견을 해서 읽었습니다. 유의사항이나 채점 기준 같은 것을 참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면접 레시피에 서울시 책을 단권화해서 활용을 했고요. 서울로를 통해서 면접 구조화에 힘썼습니다. 면접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로를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1월 공부 방법인데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12월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2인 짝 스터디를 하나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면접 공부가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인 짝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페이스 타임 같은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로나 면접 메이트와 같은 책을 읽어온 후에 즉답형으로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면접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있는 구상형과 즉답형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즉답형으로 바꿔서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즉답형과 추가 질문에 조금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는 이번 2022학년도 2차 문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학원에서 특강을 해준 것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특강에서 실제처럼 구상시간 15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15분 면접을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저는 34점을 받았었습니다. 두 분이 채점을 해주셨는데 두 분 모두 34점을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한 결과 그래도 37점이라는 평균적인 점수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도한 작성에 관한 특강인데요. 이때도 지도한 작성 60분을 지켜서 메일로 제출하게 되면 첨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고쳐야 될 부분, 자란 부분을 표시해서 주시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 부분인데요. 수업 실현도 면접처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도한을 작성하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드백을 주셨던 내용을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공부법인데요. 저는 1월의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서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과서 내용에 같이 들어있는 지도서 내용을 활용을 했는데요. 비상 지도서가 좋기 때문에 비상을 한 종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상 지도서를 보면 주요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어서 내용을 먼저 같이 보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옆에 보시면 교수학습 준비와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지도한 작성하는 방법까지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아까 짝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과 체력관리 부분인데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이 네 가지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되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특히 초수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느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이만큼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더 채워야겠다라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처럼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망했어 이런 식으로 비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함께 공부하기인데요. 함께 공부하기인데요. 스터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즐겁게 밥을 먹고 이를 닦고와 같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말기인데요. 저는 초수이기 때문에 체력이 충분하다고 자신을 했었어요. 하지만 백신도 맞고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체력이 무너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나 잇몸 일으키기와 같이 간단한 운동이라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기분전환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한 바퀴 산책하고 오기 또는 탄산수 마시러 마트에 가기와 같이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의 관리 측면인데요. 첫 번째, 비교하되 비관하지 않기는 동일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들지만 절대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함께 공부하기는 1차와 달리 스터디를 필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긴장도가 높아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너무 피드백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은 기세라는 것입니다. 기세 등등하게 목소리 크게 하고 어깨 펴고 한다면 살짝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44점 이상 저처럼 44점 이상의 실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험장의 분위기나 후기 같은 것은 제 합격 수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김구 전공역사 카페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